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째 20만 명대로 유행 정점을 지나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영업시간도 밤 12시로 1시간 늘어납니다. 2주 뒤에는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다리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부터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62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지난 신규 확진자는 내림세입니다. 지난주보다는 8만 명, 2주 전보다는 10만 명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내일부터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시간 제한도 자정까지 1시간 더 연장됩니다. 1시간 델타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10%에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정점 이후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치도 안정적이면 2주 뒤에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 두기 해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의료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관건입니다. 지난주부터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도 차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진료효계를 이런 외래 진료센터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현장 동선 분리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90% 넘는 사망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을 집중 관리해 사망률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XE변이와 델타크론 등 재조합 변이의 국내 발생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